지금까지 민족적으로 보게 된 제일 세계에 문제되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인 문제예요.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이 문제예요. 그 다음에는 통일교 교인이 문제예요. 누가 유대교를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삼고 아랍군이 지금까지 그 나라였어요. 누가 그들 기독교를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삼고 공산주의가 해줬어요. 그 다음에는 통일교는 누가 통일교의 문화를 흡수하는 만민이 모든 정치, 경제, 종교 모든 것이 반대했어요. 알겠어? 알겠어? 그러시면 그 반대의 수역에 따라서 흡수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환해버렸어요. 문청제는 기독교의 반대자가 되었어. 알겠어? 네. 반대자가 되었어. 그 다음에는 공산세계의 반대자가 되었어. 그 다음에는 사상계의 반대자가 되었어. 회계를 누가 시켜요? 나를. 전 세계가 지금까지 반대했는데 종파회계라 내가 회계할 것 같아. 안 그래? 내가 뭐를 감옥에 찾아야겠어. 뭐 때문에? 종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. 통일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감옥같이. 똥개새끼 뭐라고 저 방편적으로 해석발세 얼마든지 팔아먹고 말이야. 나를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어? 여기 온 전보다 사전에 팔춘 전보다 내 원수 적성 인연패드라미야. 그래 안 그래? 네 시깔들 바로 두르지 말라고. 뭘 잘했다고? 아마 오늘 통일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야. 전보다 원수 지급하고 말이야. 원자폭탄이 있어가지고 참 느낌을 세워가지고. 한 방향이 전보다 세게. 51억을 억살박살낼 수 있는 그 원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. 뭐 적지? 중공을 살려 죽었어? 중공이 나를 얼마나 반대해. 소련을 살려 죽었어? 북계를 살려 죽었어? 이 원수들은. 미국을 살려주던 그 버디리 풀어놓고 말이야. 뭐라고? 구라파 천도하던 통일교회 전보다. 스톱! 위성국가 진군이야. 그러려면 너 재산 전보다 팔아가지고 와. 이래가지고 전보다. 선거 자금을 내가 매력을 해주는 거야. 그걸 빠르지.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있지. 준비 못하는 사람은 물러가는 거야. 심신 일체적 역사를 태워 세계사를 태워가지고. 그 내적인 기준과 외적인 기준을 일체화시키지 못한 가치적 무슨 유토피아적 이상 논리를 말했듯이. 누가 믿어져. 요즘에 문청재는 말하지 않으면 믿어져서 참 많더라고. 이 말은 미국에서 지금 평화연합. 세계 평화연합을 지금 형성하기 위해서. 지금 최고급이야. 주로 말하면 주 상호 인원도 시생을 다 그만두고. 주 상호 인원도 내가 지금 매달 400명 전보다 이렇게. 주 상호 인원도 전보다 3분의 2 교육 다 했어. 미국의 장성급들 전보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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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육장에 별을 들은 3,500명 정도 전보다 교육을 했어. 현역군들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야. 문청재의 기반이 무시하냐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럴 수 있냐기야. 깜깜한 가운데 별똥만 두고 모든 것이 이제 태양같이 됐어. 응? 무슨 만들어냈어? 매년 4,000명씩 처음부터 교육을 했지. 몇 년이야.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으니 4만 명. 4,000명씩이면 4만 내지. 그것은 전부 다 교수들, 이름이 교수들, 하바드, 무슨, 뭐, 1, 프로젝트, 이런 유명한 교수들을 잡아다가 하지. 그게 초풍 낙입될 수 있는, 가지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시로. 중심가지로 손 잡아왔지.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머리 좋다고. 동네에 대학원생 110명. 전부 다 프리지턴, 옥스포드 처음보다 대학원들 중 360명. 120명을 가져가지고. 이래 놓고 전부 다 미국은 빼버렸어. 2만 원 넣었어. 빼버려가지고. 하바드 대학 교수로부터 유명한 대학 교수. 이런, 이런, 패드로, 이런, 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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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의 이런 패드로는 대학원 학생으로 오니까. 어래니까 전부 다 이름이 뭐시고 만나보고 싶거든. 응? 동네에 절. 이래가지고 전부 다. 그래서 교수도 이제 교수 아카데미 만들어 놓은 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더듬거리가 좀 닳다고 알겠어? 오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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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WP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몇 개국 희반돼 있나? 90 몇 개, 92 개국 그랬지? 100개가 빨리 넘어야 돼. 98개국의 우리 아카데미 절을 갖고 있어. 그걸 동그라보면 몇만 명의 교수가 일시에 대회를 지을 수 있는 거야. 대한민국 외부가 그런 힘이 있어?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힘이 있어? 나 어느 데 가든지 그 사람을 내세우는 말이야. 어느 나라 대통령만 해도 문제없어. 미국 대통령을 2대 리갈을 누가 만들고 부시를 84년인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가를 채워보려고 살려달라고 해서 전부 다 후원해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하게 한 사람이야. 나 그런 기반 있는 사람이라고. 날라갈 사나이가 될 수 없어. 세상은 망하더라도 난 망할 수 없어. 그러니 말과 같이 실적 기반 닦는 데 있어서에 기성교회 아가가 반대하는 녀석이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몇 녀석 돼? 문청자는 반대하는 세계의 환란도서에 혼자 그 와중에 있어서에 다 중심이 돼 회활의 바람에 해밀려 가지고 사슬을 줄 수 있는데 반석같이 등대같이 그 소형들이 나를 상하지 못했어. 나한테 치료받아 내 옹게 가는 데 옹게 끌려왔지. 무슨 만들어져? 그래서 미국의 혼란한 건 공산세계의 혼란한 세계의 환란한 걸 그런 등대와 같이 서형들이 바래요. 이해 없으면 참 딴 데리고 가서 나로 말미야마에 이끌려오고 있다는 사슬. 똑똑히 아래에 들어갔어. 서형들이 바래요. 서형들이 바래요. 서형이 바래요. 서형이 바래요. 서형이 바래요. 서형은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